유효상의 신통할 5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목요일입니다. 어제 머리도 좀 이쁘게 깎았는데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또한 오늘 27일은요.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할 시작한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첫 방송에서 제가 떨려가지고 우왕청심원 먹고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떨리기는 매 한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보이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통할은 사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오니 혹시 조금 마음에 안들거나 불쾌하시거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김병산 부장님도 그렇고 새벽잠 달래면서 서울의 소리 위에서 일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여러분들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통할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새벽에 소리가 오는 등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일찍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보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자그마치 15도에서 20도까지 크겠습니다. 노약자와 아이들의 건강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잊지 않고 서울의 소리 유효상의 신통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효상의 신통화를 목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27일 목요일 긴장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화를 뉴스 즐거워합니다. 네 조금 핀트가 안 맞았어요. 그럼 오늘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나토식보다는 약하고 기존 확장 억제보다는 강력한 워싱턴 선언이 있었답니다. 결국 핵우산 이거 하나 얻으려고 거기까지 간 모양입니다. 두고 두고 비싼 우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일본 무릎 발언 파장에 이건 또 무슨 망신이냐고 했답니다. 조중동도 알 정도면 말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망신사기 하기 전에 조중동도 그만하라고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셔요. 네 다음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은 김재원, 태용호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답니다. 조중동도 알고 국민도 알고 지겹게도 모르는 이놈의 25% 군상들 어쩌면 좋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정미. 쌍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 법안 여당 답하라라고 했답니다. 국민의힘의 답을 아직도 기다린다고요? 그거 답 안 나옵니다. 정의당 법안이라고 하고요. 빨락 패스트트랙 가자고요. 다음입니다. 미국 MBC, MBC 아니고 NBC입니다. 앵커가 윤석열에게 친구 감시하냐라고 돌직구를 던졌답니다. 그런데 이 돌직구에 우리 윤석열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악의 없는 도청 이후에 정말 주옥 같은 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기밀 유출에 철통같은 한미동맹 못 흔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 동네 바보영 못 흔들면 나락골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 선언 일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답니다. 결국 윤석열 불러다가 자기 재선 바람잡이 시켰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좋다는 윤석열은 순진한 걸까요? 바보일까요? 다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메시지 낸다고 합니다. 불러내면 주저 말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신 책임은 있으시니까요. 다음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초 민간 무인 우주선 달 착륙 충돌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그래서 배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다행입니다. 그런가? 다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일본 무릎 발언 논란에도 우리는 보도 고수하겠다고 했답니다. 언론 보고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개수작이 역시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게 진정한 언론이지요. 다음입니다. 윤석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때가 되면 외면 안 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대통령이 나라 걱정, 국민 걱정 해주셔야 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단심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심 100% 업보에 발목 잡혔나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흔들리는 와중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담 안팎에서는 당심 100%로 마련된 지도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광훈에게 손 벌릴 정도의 김기현 대표, 그런 국민의힘 당원 수준이 그런데 뭘 더 바라는 게 욕심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무슨 당심입니까? 삼척 동자도 아는 윤심이지요. 누굴 바본 줄 안다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조명 사용 맞아 나도 고발하길 이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경찰이 김건희 씨 조명 논란과 관련해 장경태 의원을 송치한 것과 관련해 나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나도 고발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학력, 학위 위조하고 주가 조작 의혹에도 기소하지 않는 경찰이 조명 의혹은 기소했습니다. 정말 가스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인 김건희 문제를 왜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는 걸까요? 아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윤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로 간다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계속 심사를 거부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마무리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님, 민주당 이종대 소리 듣는 거 제발 겁내지 말고요. 진보 정당답게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을 견인하고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대하면 좀 부담되십니까? 그렇다고 국민의힘 이종대 소리 듣는 거는 할 짓이 아니지 말입니다. 그러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코닝 15억 달러 총 59억 달러 유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박미를 계기로 코닝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넷프릭스와 6개 기업 투자에 더해 코닝의 15억 달러까지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기존의 고정 투자자들만 골라서 끌어다가 실적으로 잡는 얄팍한 수가 좀 보이긴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반도차랑 전기차는 도대체 해결하고 오는 거니? 그런 건희?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나사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동맹으로 확대되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나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70년의 중심이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사이에 참 악의 없는 도청이나 당하고 그것도 좋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헛소리나 하고 진짜 우주동맹 같은 나사 풀린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윤석열이 참 걱정입니다. 우크라 대만 발언에 커지는 국민 불안감이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대만 해업 변경 반대 발언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우려스럽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 외교를 이념으로 판단하는 참 이상한 대통령, 일거의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만든 자해 외교,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일본 외교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관이 옳은 방향임에도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돼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이를 설명하는 정공법으로 야당의 비난을 물리칠 것을 권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게 아니라요. 과거를 잘 처리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홍준표 시장, 간사하게 왜 이러실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총리, 유럽은 전쟁에도 손잡아가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터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과거 박정인 전 대통령에서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진 역대 대통령의 대일본 인식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전쟁 당사국도 손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독일의 반의 반만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면 손만 잡겠습니까? 저는 업어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댁들이 한 짓을 좀 생각을 하고 두 분 대통령 소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이 바지 사장아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건희는 흥행의 매지션 이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넷플릭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인은 깜깜히 아무것도 몰라야 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흥행의 매지션으로 공연 전시계의 신기원을 이룩하신 분이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하긴 미국 입국 당시에 공항에서 하는 짓 보니까 대한민국 1호가 누군지는 알겠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시죠? 본인이 센터에 서려다가 제지당하는 모습이나 국기에 대한 경의 끝나고 나서 윤석열을 향해서 손 내려 이렇게 명롱하는 거나 VIP 1호는 김건희가 확실해 보이더라 이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넘쳐나는 포퓰리즘 언급 보도엔 알맹이가 없다. 이게 열 번째 소식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재전 건전성이 화두가 되면서 언론이 포퓰리즘 경고 등을 연일 켜고 있습니다. 4월 한 달에만 수천 건의 보도가 쏟아지면서 포퓰리즘은 매일 접해야 하는 단어가 됐지만 대부분은 근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정치적 반대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좋으니까 뭐 좀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만하시고 공약이나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정경심 형 집행정지 불허 해도 너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열 한 번째 소식입니다.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과 비교하면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경심은 3번 연속 불허했지요. 최순실은 3번 연속 연장해줬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쪼자남이 그냥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명확할 거다 동훈아. 이놈의 자식 참. 다음 소식입니다. 송경식 경청회장 불필요한 노동 규제 없는 미국 배워야. 이게 열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협회 경청회장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찾아서 미국에는 연장근로 제한 등 불필요한 노동시장 규제가 없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과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동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노동시간 규제 없는 거 맞습니다. 대신 포괄임금제 없고요. 10분만 더 일해도 가산연장수당 준다는 거 우리 손 회장님 아십니까? 그리고 기업이 한국처럼 부당불법 행위하면 엄청나게 세게 처벌받는 것도 손 회장님 아십니까? 미국에서 경영하면 그런 개소리 꺼내지도 못한다는 걸 아셔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김종인 윤석열 인터뷰 불필요한 발언 이해 안 돼가 13번째 소식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으로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정담회담에 대해서는 국빈 방문으로 굉장히 호의적인 만큼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상회담 분위기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양반 별이 보인다는 등 헛소리를 하신다더니 요즘에 국민들이 덕분에 어지러울 정도로 별 구경 많이 한다는 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근태섭이 다리나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클랩케이크 문재인 때와 달라 이게 14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윤석열 만찬에 오른 클랩케이크에 대해 조선일보는 조 바이든 여사가 직접 메뉴를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선일보는 클랩케이크는 소거로 우리 폐거리도 아니면서 근처에 와서 빌빌거리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놈이란 소거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일제강정기의 천황폐하 불른 조선일보죠. 6.25 전쟁통에는 김일성 장군 외쳤습니다. 이런 조선일보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참 잘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지 윤석열 대통령 일본 침략 피해국의 상처.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본의 머리를 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과 다른 아시아 사람들의 감정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은 반드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 이걸 또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도를 넘었다고 따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아시아 사람들의 감정을 아프게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선고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재해법으로 CEO 구속 경제계 가혹한 처사.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재강대표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정재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정재계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징역 1년이 가혹하다고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 같았으면 회사가 망하든지 당신들이 감옥에서 평생을 살든지 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호법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수순 밟지 않을까? 19번째 소식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유관단체들까지 각각 찬반을 달리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쟁점은 간호법 명칭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그리고 지역사회 이 문구 포함 여부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거 한다고 약사는 약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밥그릇 싸움일까요? 결국 해보면 알 것을 왜 들리려는 걸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 출동 불법 주차 차량은 파손이 돼도 보상 없어.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소방당국이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긴급 출동을 위한 강제 처분 피해 차량은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불법 주정차는 이제 꺼지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엠폭스 확진자 3명 늘어서 누적 환자가 34명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엠폭스 원수기 두창 환자가 지난 주말 10명 무더기 확진된 것을 포함해 20일 사이에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29명이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우리 방역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이라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말입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예방수칙 준수 말고 뭘 해야 하는 건지 손 깨끗이 닦고, 이 닦고 그거 말고 말입니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만 덜 먹어도 당뇨병 발생이 확 준다.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급증세를 맞는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부실한 식단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의 육류와 정제된 쌀과 밀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핫도그, 햄버거, 편의점 도시락 이거 맛도 맛이지만 간편해서 즐겨 찾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맛있으면 당뇨병의 천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기상도 걸어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성과를 두고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법적 외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미국행에서 얻어와야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로 뜬구름만 가득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검찰 수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안갯길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효상의 오늘 정치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통할 마무리 모든 것에 인내하라. 자신의 결함을 자책하며 용기를 잃지 마라. 하지만 지체하지 말고 그 결함을 고치기 시작하라. 그 노력을 매일 새롭게 시작하라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회는 미련만 남는다고 하고 반성은 새로운 도약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라고 하지요.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자책보다는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지 고민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이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나라를 책임지 않은 지도자도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요영하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에 단제학당이 있고요. 오후 2시 김맹구에 선을 넣는 사람들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출근길 아침 7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상의 신통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전한 출근길 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효상의 신통화는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유효상의 신통화 부정م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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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